안녕하세요. 어제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있는 최강락 당구클럽에 당구박사의 스크린당구연습기 bps를 설치하고 왔습니다. 최강락 당구클럽은 매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서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1층에는 식자재마트가 있고 2층에 치과 그리고 최강락 당구클럽이 있는데요. 대대 3대, 중대 6대, 포켓볼 1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대 21점을 치시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당구박사의 bps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당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이나 4구에서 3구로 전향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또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주고자 자녀에게 당구를 가르쳐보고 싶은 분은 최강락 당구클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당구클럽 손님은 4시간 무료 주차 가능하니까요. 주차비 부담 없으므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주차 가능하고 bps가 있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최강락 당구클럽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